아유 자식아 야 x4 아유 x2 아, 멧돼지 오는 방향으로 피하면 반격도 된다고요? 공격을 아직 안 배우는데도? 우리 반격하겠습니다 컴온! 꺼이차!! 오ā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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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프리덤오오오오오오오오y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, 해 났다 오, 해 났어 돌로도 공격이 되나? 아잇 자식아! 야허허허 와아홣호호호호호호호호 웃깨잉! 웃깨깨잉! 아잇 자식아! 야, 박중치기 와 오, 대박이다 오오ац! 오, 오오오!! 프리더!! 오아 와, 해았다 오, 해았어 돌로도 공격이 되나? 아이, 자식아! 야허허 워! 웃기기기習 웃기기기 아, 자식아 야 박 sollen치기 어어, 대박이다 아유, 자식아 야 자식아 좀 죽어라 좀 죽어라 죽어 어? 야야야, 꿀 바면 안 돼 머리가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아, 저거는 안 돼 저거 옆에 창으로 찌르자 저 있다 아, 안 놓쳐요 절대 가자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아우와쇼!! 왈라아아아!! 야잇 т mindset 야하아아아!! 웃기기 большой 와, 됐다 이거 어떡하지? 아, 돌로 분해해야 되는구나 아 오우 와, 씨 여기 가까워요 집에 가까워요 와, 오늘은 삼겹살io 파티 제대로 아, 손 도끼들 갖고 올 거 그랬나? 집에서 도끼들 갖고 올게요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오자 자, 나왔다 내가 야, 니네 안 믿기겠지만 지금 멧돼지랑 다이다이 뜨고 왔다 야 야, 일단 야, 잠깐만 나 유전자 아우 와우 x2 공격 x2 일단 공격부터 어, 방격 준비 속도가 증가합니다 집단 방어도 돼 와, 집단 방어 이거 개쩐다 어우 부족원이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공격 중에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알아서 또 AI가 공격해 주는구나 피하기, 피하기도 하나 해줘야지 오오 흉포한 적의 공격을 피할 때 준비 속도가 증가합니다 아, 훨씬 더 빨리 피할 수 있다는 거지 제대로 지나고 있어요 자, 다 갑시다 따라오세요 야, 따라와 역대급 진짜 이런 족장은 없었다 가죽부터 벗겨요? 고기부터 잘라요? 어,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, 굿 오, 도살 중 사체에서 고기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어, 이건? 아니 아니, 이런! 아아, 포유로 고기 어어, 먹는다 x2 야야, 좀만 먹어 x2 야, 먹지 말고 다 먹지 말아라 야, 진짜 일단 나도 좀 먹어보자 어이C 어우, 겁나 맛있다 아, 식중독 걸려 아, 식중독 걸려 그냥 몰라 아, 모르겠다 아, 식중독 나 말이고 아, 고기 살살 녹는다 아, 다 야, 다 다 단체 식중독 걸렸어 야 야, 일로와 다 물 물로 내려와 야, 물 마셔 물 오, 쟤 뭐 뼈 들고 다니는 애는 뭐냐 저거 야, 뭐야 너 갈비뼈 오오, 이거 그냥 무기로 쓰면 대박나겠구만 아아 이거 이제 검치호 이런 애들이랑 좀 이제 뭐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난 자고 일어날 테니까 이따 깨워라 아아 이건 뭐지? 흉내 연결되면 부족원에게 손 바꾸기와 특정 아이템 변화시키길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, 이게 진짜 중요하네 아, 근데 경험치가 아, 경험치가 겁나 많이 필요해 일단 좀 잡시다 자, 쉬어 쉬세요 자, 우리 여보는 어딨지? 아, 나다 아, 여보 여보 가임기가 아니라서 지금은 깨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네 가임기 한 콧이 한 마리 더 있다 아, 이분 코 코..로 바꾸자 꼬로 바꾸고 바꾸자 모와 짝이고 렛, 액과 짝이고 객, 아 객 객으로 갈까? 자 자, 오케이 자, 여보 어? 아, 왜 피곤한데 왜 그래 리드하는 걸로 좋습니다 아,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, 출산하기 아C 빨리 바로 그대로 한 번 더 간다 그대로 한 번 더 간다 아, 가시덤불 들고 움직이면 경험치 많이 줘요? 아,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, 손재주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 아주 좋아 이렇게 하고 저거 두 개를 멀리 걸어가면 대박이다 이거죠 어, 경험치 많이 줘요? 어, 경험치 굿 경험치 굿 경험치 굿 그 의사소통만 딱 올라가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, 오른쪽 아래 경험치 쌓이고 있네요 아, 동물 잡아도 경험치 쭉 쳐요 멧돼지 사냥 한 번 더 가자 컴온 컴온, 들어와 파샤! 호호오오 호호오 호호오 대박 x4 일로 와 x2 아, 이거 아오야 차파! 어, 퍼치기!! 쿠라! 툴 фот 호오오 와.. 암컷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와아 와아아.. 아, 됐다 아이자 투호샵 후워 후우우 와, 암컷은 또 이렇게 하는 구나? 와 와아아.. 어, 됐다. 오 도살 중 오 굿 불은 아직 발견 못 했네요 어, 공격은 배웠어요 이제 자, 우리 세대 진화합니다 어, 뭔가 쭉쭉 생긴다 흉내 이제 부족원들이 같이 뭔가 만들 수 있게 야, 죽창 이제 한 번에 가공 가능 오케이 부족원들이 손바꾸기와 특정 아이템 변화시키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아, 날 흉내내게 하는구나 와,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, 여섯 개의 강화를 일단 여기 한 개 집단 방어까지 한 개 이거 하나 찍자, 어 자동식별 할 수 있게 이것도 배우고 스스로 강해지게도 배울까? 일단 한 개 남은 거를 도구 사용 여기, 여기까지 그러면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잖아 그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세대 변경 갑니다 굿! 청각, 후각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저건 에너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, 바꿔서 할 걸 아이고, 넘어가서 할 걸 아이고, 걔 캐릭터 바꿔서 할 걸 더 좋은 애가 있는데 걔도 살아 있을 거야 근데 야, 저거 나중에 사람 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방송 할 수 있어요? 방송용으로 만들어 주겠지? 뭐라도 옷이라도 입히겠지 저거? 15년 후 오케이, 아우 야 죽은 애들이 너무 많아 야, 뼈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야 야, 우리 왜 이렇게 다 노인네들 밖에 없냐 이거 얘가 지금 빨리 다른 애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얘 수컷, 싱글, 손재주 갖고 있다 어, 얘 괜찮네 손재주 손재주 갖고 있는 애 괜찮네 암컷은 없어? 지금 다 어디 갔어, 나? 야, 다 모여봐봐 다 모여봐봐 어, 뭐야 야, 암컷이 없어 우리? 아, 가임기 아어 심리인 대사 오, 좋다 얘 가족관계 아니죠? 바로 일단 딱 만들어진 굿 제가 항상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번식 번식 중요하죠 오늘 애 낳는 걸 몇 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,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니 x2 이거 넘어갈게요 네, 됐어 자, 바로요 여보 바로, 바로 갑시다 가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 이러다가 가임기가 다 지날 수도 있으니까 둘째까지 마 야, 이.. 이래서 옛날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 어, 유전적 편이 그렇지, 나왔어 의사소통 나왔어 잘 따라하는지 한번 다들 시켜볼까요? 얘들아 이거 다 한 개씩 들고 와봐봐 자, 간단합니다 왼손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, 왼손으로 바꿔주시고 자, 쉽습니다 간단해요 자, 변화시킬 거예요 자 해봐봐 x2 오 오, 좋아 x3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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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다 따라간다 야 오, 좋아 어, 야 이제 개뚝뚝해졌어 애들 어, 이제 진짜 편해졌다 어, 새로운 애들도 좀 찾아야 되고 레벨 좀 올릴 겸 아, 이제 이 정도로는 경험치가 안 올라 쉽지 않아 위험한 애들은 없는 것 같애 이제 어느 정도 이골이 났어 그죠, 우리 야야 x3 아유 자식아 야 x3 야 x3 죽을래? 어, 일로와 들어와 야, 들어와 내가 뭔가 검치 올 것 같았어 뭔가 소리가 딱 나는 게 검치 올 것 같았어 그래서 긴장 안 했죠 아, 안 바이 오케이 기획신 청 아유 이 자식아 야 야 x3 야 x2 와, 여기 왕자결전장이야? 검은 마카이도스 와 아, 이번엔 살짝 쫄았다 아까 걔 안이라서 와 오어어 아, 먹고 살기 힘드네 일단 집에 들어가야겠어 겁나 잘 싸우고 왔다 걔네들은 언젠가 죽진 않겠습니까? 추혈로 죽겠지, 그거 우리 조상님 피지컬이 장난 아니시네요 다행이죠 우린 두뇌를 얻은 대신에 이 피지컬을 좀 잃었어 어우 나왔어 아 아 경험치 개쪼금 나왔어 아 경험치 없어 후각 오케 어 청각 어 그래도 후각 청각 하나씩 후각 청각 하나씩 좋았구요 오케이 깔끔 아 무섭만 느껴나 여기까지만 하죠 아 재밌었다 아 재밌네요 아 아 아